오늘도 파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흐려지겠고, 산지와 북동부 중산간을 중심으로는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산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평년보다 약간 낮은 기온 보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많은 곳은 100mm 이상 쏟아질 걸로 보여 비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22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동부가 25도, 남부가 26도에 머물면서 날이 흐린 가운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20도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가 되면 점차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고, 오늘 새벽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 걸로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내일 장맛비는 모레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에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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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